모션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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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동력전달장치 예제 2번인 V벨트플리를 저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V벨트플리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단골손님급으로 아주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동력전달장치가 시험 문제라 출제가 되면 이 V벨트플리는 거의 무조건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V벨트플리는 사용용도는 말그대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중의 한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식으로 V자 홈이 파져있죠. 이 V자 홈에 V벨트가 체결이 돼서 회전을 하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부품이고요. 예로 들자면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경운기 있죠. 그 경운기 보시면 이 V벨트플리가 양쪽으로 있을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V벨트플리로 경운기의 동력을 전달한 다음에 경운기가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 문제동을 보시면 이쪽에 있는게 V벨트플리죠. 근데 이런식으로 이 V벨트플리가 무슨 타입인지 보통 시험지 이런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V벨트플리는 K에서 규격폼이기 때문에 K에서 규격집에 있는 V벨트 규격지수를 그대로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공단 K에서 규격집 40번 V벨트플리 규격에 보시면 M형, A형, B형 총 3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규격집에는 B형까지 안나와 있지만 저 뒤로 아주 더 큰 V벨트플리도 있습니다. 국가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는 A4 크기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부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V벨트플리는 한 10cm 정도 그 정도 되는거라 보시면 돼요. 현재 나오는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 학교 학생이 기어박스를 3D프린트로 이제 1대1로 출력을 한겁니다. 국가시험에 나오는 부품들이 여러분 아주 작다는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단 K에서 규격집 말고 시중에 판매하는 K에서 규격집을 여러분들이 따로 구매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V벨트플리 규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점 면에서 무엇부터 확인을 해야 되나 여기 보면 중심선이죠 여러분 이 중심선 이런식으로 자로잽니다. 용어그리는 제가 현재 뽑았을 때 90이 나왔는데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 호칭지름이라면 딱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규격집에 보셔도 50 이상 70이 이하 뭐 71초가 90이하 이런식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이 호칭지름은 그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1mm 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규격집에 보시면 M타입에 71초가 90이하라는 치수가 있죠. 그 다음에 A타입에 보시면 71이상 100이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호칭지름은 겹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름이 90이라고 무조건 A타입이다 M타입이다 그런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V벨트타입은 시험 문제제 이런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타입을 이제 적용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이런 지수 있죠 여러분 이런지 여러분들 직접 그냥 자로 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키움이 들어가야죠. 키움은 당연히 키움 규격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인벤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을 누르신 다음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제 이런식으로 V벨트풀 위에 반정도 반 모양이 나오고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중간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구성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이 밑에 중심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패턴의 미러를 누르신 다음에 이런식으로 반만 선택해주시고요. 그 다음 미러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중간선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적용 눌러주시면 이런식으로 이제 미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종료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중간에 중심선을 한개 그려줄건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선으로 이런식으로 스케치를 하실때 이 중간에 이렇게 딱 맞으시면 안돼요. 인벤턴는 오스냅이 자동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중간점 자동적으로 중간점에 걸려버립니다. 이런식으로 제가 만약에 그렸죠. 현재 이렇게 치수 뽑아보시면 이게 뭐 1이란 말이죠. 근데 밑에 것도 뽑아보시면 이런식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수가 안들어가요. 왜냐면 이 위의 치수랑 이 밑의 치수는 저희가 다르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중간에 그리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스케치 하실때 요 중간에 말고 조금 위에나 조금 밑에나 이런데 있죠. 요런데 안걸리는데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한개 그려줍니다. 당연히 구성선으로 변경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치수 넣어줍니다. 이 치수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얘를 먼저 바꾸고 나머지 치수를 넣어야 되고 이런식으로 치수를 넣어버리면 이 치수가 변경해버리면 이 치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모양이 빠개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전체 치수를 한개 넣으시고 이것부터 변경해줍니다. 90 이었죠. 90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럼 전체적인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런식으로 아주 커졌죠. 자 그 다음 치수 여러분 전부 다 이런식으로 뽑아줍니다. 얘 한개 있어야겠고 이 치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치수도 이런식으로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값도 이런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전체 폭을 보시면 요 값은 F값입니다. 근데 F값이 계속 교집을 반만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치수는 얼마가 된다? 20으로 여러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식으로 치수를 넣으시고 이걸 그냥 10 이렇게 변경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건 대칭이기 때문에 양쪽 다 같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 요 위에 치수가 귀엽지에 보시면 여러분 K값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치수는 이제 귀엽지에 보시면 K0값이에요. 그래서 공단 귀엽지에 보시면 A타입에 대한 적값은 얼마냐면 이제 위에 K값은 4.5고 아래 K0값은 8.0입니다. 자 그럼 이런식으로 규엽지 그대로 여러분들이 치수를 적용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도는 34도 36도 38도 이런식으로 나와있죠. 저 세개중에 아무거나 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가시험에서는 요 각도를 34도로 만해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런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올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중심 사이거리 요것도 규엽지수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치수를 뽑으시고 L0값입니다. 9.15 되어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9.2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점 사격을 누르신 다음에 요게 4개 이런식으로 한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찍으시고 요게 딱 맞게 딱 맞게 그리면 구속조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어플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딱 맞게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 중간선 전부 다 윈도우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중심선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치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요 지름값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폭 여기 폭 값 이런식으로 치수를 뽑아줍니다. 자 그럼 이 전체 치수 여러분 27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지름값은 24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은 자로 측정했을 때 19가 나오네요. 요 치수는 규격 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로 측정할까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선을 여러분 스케치를 이런식으로 모양을 내줍니다. 이런식으로 스케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치수를 기입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폭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값 함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값 함께 이런식으로 뽑아줍니다. 자 그럼 이 치수는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치수는 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름값은 얼마가 되냐 65입니다. 이 지름값이랑 이 폭도 마찬가지로 규격 치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로 측정한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하신다면 회전으로 돌리시면 되는데 현재 저는 이런식으로 프로파일이 아주 잘 잡히죠. 왜냐면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이 최신 버전인 2020 버전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2020 버전에서는 이렇게 프로파일 에러가 전혀 없어요. 좀 하이 버전에서는 프로파일을 잡으려고 뭐 계속 이게 안 잡히고 이게 같이 잡히고 뭐 이런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이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나는 회전을 하려는데 프로파일이 잘 안 잡힌다 그러신 분들은 위에 분할이 있죠. 이 분할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경계면 만나는 점을 전부 다 X가 나올 때 다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프로그램은 뭐다? 최신 버전이 최고다. 자 그럼 회전을 누르신 다음에 이런식으로 프로파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축은 어디냐 이 중간선이겠죠. 중심선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식으로 돌리시면 V벨트 플레이 형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뷰를 여러분들이 정면도로 변경해 주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필렛 값을 줄 건데 여기도 당연히 케이스 규격 치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단 규격지에 보시면 여러분 R1, R2, R3 이런식으로 규격 치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M타입부터 B타입까지 이 R값은 전부 다 치수가 동일합니다. 여기 줄 라운드 값이 여러분 R1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줄 라운드 값이 R2 값입니다. 그 다음 여기다 라운드 줄 값이 R3라고 보시면 됩니다. R1에 대한 값이 만약에 0.2부터 0.5죠. 보통 국가시험에서는 뷰어집에 주어진 최대 값으로 전부 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R1에 대한 라운드 값은 0.5 R2는 1 R3는 2mm 이런식으로 라운드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모세를 찍으시면 이런식으로 라운드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라운드 값이 0.5였죠. 이런식으로 0.5 한 다음에 양쪽을 잡고 확인을 눌러도 이런식으로 라운드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걸 줄 때마다 목각기를 누른 다음에 계속 눌러서 이런식으로 또 바꿔야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귀찮단 말이죠. 목각기 해보시면 밑에 추가하면 클릭이라고 씁니다. 얘를 누르시면 이런식으로 한개 더 생겨요. 그럼 여기서 1mm를 준 다음에 요 밑에 보이시는 R2 값을 이런식으로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는 1mm가 들어간거에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누르신 다음에 2mm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R3 값을 이런식으로 두고 주시면 여기는 양쪽에 2mm가 들어간다. 2mm짜리 라운드가 들어갑니다. 아주 편리하죠. 자 그 다음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V벨트 플립 규격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신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V벨트 플립도 당연히 주문제품이기 때문에 지시되지 않은 못다기는 전부 다 라운드 3으로 이런식으로 다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찍고 여기는 R3이죠. 3을 입력해주신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뒤쪽 여기까지 찍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전부 다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키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축지름을 여러분들이 우선 이런식으로 자로 측정을 하시고요. 자로제 쓸 때 저축지름이 1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단교육집 21번의 평행키옴 규격을 보시면 저지름값은 D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는 축지름은 10에서 12 사이에 속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KS 규격을 여러분들이 적용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3D는 직접 보시면 이런식으로 보이는데 이 지름값이 이 지름값이 D값이 되는거고 이 키옴의 4값이 이 값이 B1과 B2 두개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리값이 이 중간에서부터 이 거리값이 뭐가 되냐면 T2 T2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에 파여지는 이 거리값이 이 거리값은 T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S 규격집이 저희가 적용시켜야 될 지수는 뭐냐면 축 지름 10초가 10이하에 속하는 B2 값은 4mm입니다. 그 다음 V벨트 풀리에 파여질 키옴 T2 값은 1.8mm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T2 값이 얼마가 된다. 여러분 1.8m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4mm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름값이 11mm이니까 이 전체 높이가 얼마가 된다. 11에서 1.8을 더해서 이 전체 높이는 12.8mm가 되는 겁니다. 규격집에 있는 T1 값은 이 V벨트 풀리에 넣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축에 키옴을 팔 때 그때 넣는 규격지수예요. 자 그럼 이제 그대로 여러분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에 하나 뒷면에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우선 저는 뒷면에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원 한 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점 직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대충 한 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구속 조건이 일치구속 조건이 있죠. 얘를 누르신 다음에 이 직사각형 중간이랑 여기랑 이런 식으로 콕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합니다. 원 지름 한 개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높이 이런 식으로 한 개 있어야겠죠. 그 다음 이 키움에 대한 폭값 이런 식으로 치수 뽑아줍니다. 이 치수는 얼마였습니까? 4mm였죠. 그 다음에 이 지름값은 얼마였다? 11mm였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높이는 얼마였느냐? 12.8이었죠. 그대로 12.8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걸 좀 계산하시거나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치수를 찍으신 다음에 이 지름값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1.8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점이냐면 그냥 12.8 입력했다. 그럼 나중에 이 지름값이 바뀌면 다시 입력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지름값을 이런 식으로 11을 바꿨다. 그럼 계산식이 들어갔게 되면 저절로 어떻게든 13.8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치수 기입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출 2를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 개 선택해 주시고요. 이거는 당연히 전체 관통이겠죠. 전체 관통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파지법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키용 구멍이 뚫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조립용 못 따기 해 주시면 되는데 조립용 못 따기 앞쪽에 하실 필요는 없고 뒤쪽에만 이런 식으로 1mm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V벨트 풀리가 이 축에 체계될 때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체계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립용 못 따기에는 이쪽만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체계되지 반대쪽으로 이 축에 체계될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앞에는 끼어맞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끼어맞춤 있는 방향 쪽만 주시면 돼요. 그런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죠. 여러분 이 V벨트 풀리를 완벽하게 대칭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보나 뒤쪽으로 보나 모양이 똑같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V벨트 모양이고 저희가 방금 그러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V벨트 풀리를 이렇게 양쪽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양쪽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조립용 못 따기를 주됩니다. 왜냐면 일로 코바도 되고 반대쪽으로 코바도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양쪽 다 이런 식으로 조립용 못 따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멈춤나사가 들어가 있죠. 이 멈춤나사가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 V벨트 풀리가 조립이 되고 이 V벨트 풀리가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볼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볼트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 플렌치가 빠질 면은 없습니다. 근데 이 V벨트 풀리는 앞에 따로 볼트가 없죠. 나사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멈춤나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멈춤나사라면 여러분이 자로 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얼마당? 4mm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템 나사 구멍 강공이 되겠죠. 이건 자로 재시면 이런 식으로 3mm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벨트 풀리에 3mm짜리 템 나사 구멍 강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디를 기준으로 돌려볼지 참 헷갈리시죠. 이럴 때 여러분들 키움 방향을 우선 문제 돌면서 똑같이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겠죠. 왜? 이런 식으로 키움이 앞을 바라보고 문제 돌면서 그러면 이 밑에 이 밑에 여러분들이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여기서 원점을 누르신 다음에 엑셀 되겠네요. 여기 선택해 주시고 스케치를 누릅니다. 그 다음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 위에 점이 있죠. 점을 누르신 다음에 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콕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를 넣어줘야겠죠. 이 치수가 얼마였냐면 4mm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 XZ평면은 이런 식으로 점이 스케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멍 H를 누르신 다음에 아님 위에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겠죠. 방향이 이쪽이 안되죠. 반대 방향이죠.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할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양쪽 다 뚫는 기능은 인벤터 신버전 기능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 2017 이하 버전처럼 이 양쪽으로 뚫는 기능이 없어서 좀 불편했었는데 인벤터 2017 이상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뚫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근데 저희는 양쪽으로 뚫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보시면서 정해집니다. 일로 뚫으면 당연히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길은 얼마나 3mm였고 이 위에 보시면 구멍의 유형은 탭 구멍입니다. 스레드는 클릭하신 다음에 ISO 매트릭 프로필을 선택해 주시고 크기는 3mm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깊이는 전체 간통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전체 깊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보이시는 전체 깊이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멈춤 나사가 들어가는 탭 구멍 가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은 아주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보시고 키오미 앞으로 와있죠. 앞으로 와있는데 구멍이 어디있으니까 밑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문제의 동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키오미 앞으로 보이고 구멍이 밑으로 와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꼭 정확하게 저 탭 구멍 위치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완성한 부품을 여러분들이 2번 V벨트풀이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동력전달장치에 예제 2번 V벨트풀이를 저희가 한번 완성해 봤는데요. 이 V벨트풀이는 국가시험에서 아주 많이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 V벨트풀이를 KS교계에 맞게 설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 한번 누르시고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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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도록 하겠습니다.